2부에서 만나요 안녕 오빠 어디 갈까요? 언니네 띵 찍어주시면 따라갈게요 언니 잘해요? 그래요 그럼 여기 가요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나보지 이건 섹시 게이예요? 가이예요? 그런건 몰라도 되고 지금 복장 사가지고 기분 좋아서 목소리 톤 좀 바꿔봤는데 어때? 섹시해요 고마워 와 언니 우리 주변에 한 명도 안 내렸어 여기 잘 안 오지 않을까요? 그냥 해본 소린데 그냥 호흡해주면 덧나나? 팀원 간에 불화를 막 그렇게 일으키지 말자 불화를요? 편식을 좀 했나보네 확인 300 확인 저쪽은 못 봤어 봤네? 먼저 자기장 안으로 조금 들어가봐요 랜하스 들어가야 돼 언니 들어왔어 네 저에 있다 톨 뒤에 있어 핑 네 쟤들 견제하고 갈게 오일까 보네 어머나 뒤에 있어 뒤에 어머 아까워라 고생하셨어요 언니랑 한판만 더 하자 네 옷이 너무 징그러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옷때문에 목소리 바꿔서 하고 있다고 너무 징그러운데 얼마씩 받았어요? 7500원 우와 오일까 이거 근데 내가 보기에도 궁둥짝이 조금 더럽긴 하거든 그냥 동중할게요 흠 아하하하 언니 저 옆으로 갈게 빨리 언니 따라와 이거 있는데 죽을거 같은데 어머나 얘 옆에 오토바이탕 오빠 봐봐 어머 왜 저러고 있네 오토바이가 고장 났나봐 아하하하 어허헣 어허허헣 안녕 저 친구도 평일에 파마다 아 안돼 넙 유싹 자비가 없네 헤헤 너 너무 못한다 아하하하 주말팔길 하는거에요 자 이번판은 언니가 진짜 똑바로 해줄게 오우 빡빡 빡빡이 파마새끼들 하하하하 이 새끼들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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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하하하하 밀림이다 밀림 아우이 쫄쫄이 타이즈 입고 뭐하는 새끼들이라미 이빨 어머 꼬리깃어 뭐야 이게 어머 아우 망측해라 아우 저런 애들이랑 섞이면 안되겠다 얘 우와 벗어졌어요 우와 아따 근데 이거 캠프 알파랑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털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파밍하자 네 좋아요 근데 자기는 뭐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 혼자 배그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실례일까? 아뇨 아뇨 아 저는 대학원생인데 아아 오늘 쉬는 날이라서 하하하하 합법적 백수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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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거 하나 알려줄까?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내가 되게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지나가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자괴감 느껴 지금 하하하하 아 근데 스물레싱 저보다 모르는데 벌써 장가갔어요 하하하하 저보다 언니였구나 하하하하 그렇다 나도 빨리 결혼하고 하하하하 결혼 하하 하하하하 어 안돼요 가까이에 있어 결혼은 크게 한번 잘 생각해보는게 아 무서워 무서워 언니 돌아오세요 어머나 대킥이 이렇게 잘나오지?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괴리감 쩐다 와 목소리 무슨일이야 내가 날때부터 으악 하하하하 이거 존버가 막입니까? 존버? 언니가 존버를 좀 잘하긴 해 근데 언니는 할 때 맨몸존버를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니에요 저 지금 딱 좋아요 이거 아까 하자 쫄쫄이 받아서 하하하하 아니 벗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템을 파밍 안한다고 어이 왜 이래 아주 아우 정말 폰 받으러 언제 오세요? 하하하하 언니 내가 가야하나?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 언니가 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온다면서 파밍하고 있는거 봐 하하하하 어이없네 혹시 6대 올 필요하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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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기가 진짜 좋다 얘 언니가 행운의 파란새야 하하하하 언제 건너와야 될지 모르니까 다리랑 조금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하하하 지금 요 자기장을 삼국지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하하하하 위, 초, 뭐야 근데 5쪽은 이미 자기장이 많이 먹혀버려가지고 아마 초나 5쪽으로 될 것 같은데 내가 위를 좋아하니까 위쪽에 있자 하하하하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면 명언이 된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이거 진짜 자기장 이거 봐 벌써 오진영은 멸망했잖아 이대로 위쪽에 있으면은 응 알지 무슨 느낌이지? 하하하 멋지네요 하하하하 하하하 너무 영원없어 저부터 차단하고 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운드 이 능선 넘어있나 보다 오 왔다 딱뚱 어후 뒤에 말 하나만 나오면 딱 좋을텐데 말이야 쟤는 죽여서 뺏어요 우리 하하하하 다위까지 붙었어요 아까워요 다위? 어 확인 응 좋아요 와우 하기절 잘했어 네 우리 자기장 온다 아 언니 주사좀 하고 갈게 어머나 아프다 이거 어머나 아깝다 어우 쉣 아깝이 언니 면중보상 왜 하나도 없니? 뭐 맞추시긴 하셨어요? 바위를 맞춘거 같긴 한데 어 하하하하 아 뭐 수고하셨어요 뭐 애기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될거 같네요 저 진짜 유튜브 잘보고 있어요 유튜브 잘보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